안녕하세요 글로벌앤 시청자 여러분 박광남 팀장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정말 새로운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우주산업의 모멘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에 다시 시작된 달 탐사 프로젝트와 스페이스X의 스타십 8차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이벤트였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이게 어떤 거냐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나사가 과거에 지원했었던 코츠 혹은 CRS라고 하는 우주 프로그램의 유란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양한 우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저희가 민간 우주 시대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주산업은 여전히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2004년 상업우주법 확대 개정 이후에 나사는 코츠와 CRS 같은 상업우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고요 이 민간 기업과 우주 기술을 함께 키워오고 있습니다 코츠는 상업궤도 수송 서비스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주정거장인 ISS에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스페이스X가 드라곤이라는 우주선과 팔콘 라인의 로켓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CRS는 상업 보급 서비스로 이 코츠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우주정거장에 화물을 수송하며 나사는 여기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요 민간 기업들은 우주비행 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간 기업들이 나사의 지원을 통해서 우주 역량을 키운 거죠 우주산업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여전히 민간 기업들에게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과거에 있었던 프로그램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느냐 말씀드리면 상업용 달 탐사 프로젝트 즉 CLPS인데 이게 커머셜 루나 페이로드 서비스입니다 어떤 거냐라고 하면 달에 가장 단순하게는 나사가 원하는 물건을 옮겨주는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CLPS는 코치와 CRS 프로그램의 성공을 바탕으로 달 탐사에서도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라는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쉽게는 달에 나사가 원하는 물건을 배송시켜주는 프로젝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활용해서 더 빠르고 저렴한 달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달 착륙선, 로버, 과학장비 등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달은 새로운 우주산업의 실험 토대로 현재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나사는 달 표면 탐사 및 자원 활용 연구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민간 기업은 달까지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서 나사가 향후 아르티메스 프로그램 등 심우주 탐사 임무를 수행할 때 이러한 기술들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러면 어떤 이슈가 있었냐라고 하면 드디어 이 달에 착륙하는, 오랜만에 달에 착륙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 파이어플라이의 블루고스트의 이동 경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올해 1월 15일에 팔콘 나인 로켓에 실려서 발사된 파이어플라이의 블루고스트라는 착륙선이 3월 2일에 달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달에 착륙하는 장면 굉장히 신기하시죠? 저도 신기합니다 이 블루고스트는 지난 23년에 발사됐던 IM1이라고 하는 착륙선 이후에 두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민간 우주선입니다 다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착륙한 최초의 우주선, 민간 착륙선이라고도 불리울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 블루고스트는 약 450만 킬로를 45일 동안 이동하면서 달에 착륙에 성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14일 동안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지금 자료에서 보듯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우주 착륙선, 우주 발사체가 에너지 사용량을 얼마나 사용할지의 계획에 따라서 이 궤도의 거리를 얼마나 길게 유지할지 즉 달까지, 목적지까지의 도달 시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짜에 팔콘 라인에 실려서 발사된 하쿠토 알이라고 하는 착륙선도 지금 우주 궤도를 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5월이나 6월 사이었나 달에 착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게 파이어플라이의 블루고스트가 앞으로 달에서 수행할 다양한 임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우주 장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기되어 있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리스터라고 불리는 장비는 달 아래 표면에 온도를 측정하는 장비고요 이 LPV라고 하는 장비는 샘플을 채취하는 진공청소기와 같은 자료,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측에 NGLR이라고 하는 장비는 레이저를 통해서 달과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반사경이고요 이 RAC라는 장비가 참 재밌는데요 달 먼지가 장비에 얼마나 잘 달라붙는지를 측정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그 옆에 RAD P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주 환경이 굉장히 챌린지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같은 것들도 이번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LUGRE라고 하는 장비는 달에서도 GPS와 같은 위치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수신기들인데 이런 다양한 장비들이 있고요 사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이 장비들을 만들어낸 업체나 연구소들의 이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장비들이 현재는 어느 한 기업이 전담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 과정을 거치고 나면 향후 우주라는 이 미지의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은 이 블루고스트가 착륙한 달의 지점과 착륙에 성공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겁니다 설명해서 들으신 것처럼 지금 당장 수행하는 임무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하죠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인다던가 혹은 우주먼지를 체크한다던가 하지만 이런 작은 임무들이 모여야만 우리가 기대하는 우주 자원 개발과 같은 중요한 기술적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들 장비의 상업화 수준은 좀 멀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꾸준한 투자와 기술 축적을 통해서 우주 산업의 역량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CLPS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이 IM-2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M-2는 2월 26일 역시나 팔콘9 로켓에 의해서 발사된 인투이티브 머신즈라고 하는 우주 개발 회사의 우주 착륙선입니다 현재 3월 6일 달 착륙을 목표로 궤도에 이동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가 착륙하는 영상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에 IM-1 머신이 달에 착륙하는 첫 번째 미션을 수행했고 이번 머신은 이 블루고스트처럼 다양한 장비들이 실려있는 새로운 기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여러 우주 기업들의 기술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왼쪽 그림이 팔콘9에 실려있는 IM-2 착륙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그림은 추진로켓과 분리되고 있는 우주 공간에서의 IM-2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IM-2에도 사실 여러 가지 우주 장비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프라임1이라고 하는 탑재체입니다 여기에는 달 표면에서 얼음을 샘플링하는 드릴과 이 샘플에 있는 얼음을 측정하는 질량 분석기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좌측이 드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은 총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이 이 M-SOLO라고 하는 질량 분석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는 레이저 반사경 어레이라는 건데 이걸 달 표면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달과 위성의 거리를 정확하게 탐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우주 달 탐사를 할 때 주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장비 여기에는 노키아의 루나 서피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는 것도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통신 장비를 장착해서 착륙선과 로버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 노바 호퍼라는 것들과의 통신을 시험하는 장비인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마이크로 노바 호퍼입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 우주 드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착륙선에서 이 우주 드론을 발사해서 좌우측에 보시는 그림처럼 더 착륙선과 먼 지점을 탐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뚜기처럼 이렇게 점프하는 것 같이 옆으로 이동을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달 착륙을 통해서 여러 기술적 장비들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는 어떤 것을 위한 거냐 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그림의 아르티메스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티메스 프로젝트는 이 달 탐사 프로젝트를 통해서 향후 유인 우주선을 다시 달로 보내고 더 나아가서는 화성으로 인류를 보내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르티메스 프로젝트는 나사가 주도하는 달 탐사 프로그램으로 2017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임무 이후에 처음으로 인간이 달에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장기적으로는 화성으로의 유인 임무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달의 연구기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르티메스 미션은 1단계 미션을 마친 이후에 두 번째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요 2035년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저희가 이 CLPS 미션에서 시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달의 우주기지를 만들고 달 자원을 개발하는 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겠죠 꾸준한 기술 투자가 이어지고 핵심 역량이 쌓이다 보면 저희가 원하는 기술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스타쉽의 8차 실험이 이제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스타쉽의 7차 실험에서는 1단 발사체의 재사용 기술을 확보하면서 중요한 성과를 올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대하고 있던 이 상업용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위성 페이로드를 발사하고 2단 발사체의 재진입시, 방열판 테스트 등 같은 것들은 폭발로 확인하지 못했었죠 따라서 이번 스타쉽의 8차 시험은 이 7차 시험에서 하지 못했던 기존 시험들을 반복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핵심 관전 포인트를 좀 나눠보면 일단은 1단 로켓과 2단 로켓의 원활한 분리, 즉 핫 스테이징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1단 발사체인 슈퍼헤비가 다시 착륙 지점으로 돌아오기 위한 역추진 연소 시도와 착륙을 위한 감속 연소, 또한 2단 발사체의 궤도 진입 이후에 엔진을 재점화하는 부분하고 이 스타쉽에 탑재되어 있는 탑재물이 궤도로 올려지는 시험에 대해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단 발사체 스타쉽의 대기권 재진입 시도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완전한 착륙 시도를 하지 않고 바다에 착수를 시키긴 하겠지만 이 스타쉽이 수직 자세로 전환하는 기동과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감속 연소 등이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 8차 실험에서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다음 9차 실험에서는 2번 발사체, 두 번째 발사체의 회수를 위한 시도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금은 아쉽게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현지시간 3월 3일에 발사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8차 실험이 발사체의 일부 문제가 발생해서 발사 40초를 남기고 멈추게 됐습니다 현재 로켓 발사체의 발사 지연은 사실 우주 산업에서는 매우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종종 발생하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스페이스X는 항상 문제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다시 로켓을 발사할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1월에 블루 오리진의 뉴글랜과 스타쉽의 7차 발사가 거의 동일한 시점에 발사가 됐었거든요 하지만 스페이스X는 약 40여일 만에 또 다른 실험을 시도하는 반면에 현재 이 블루 오리진의 뉴글랜은 차기 발사일이 미정인 상태인데 늦은 봄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발사체의 양산 및 시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우주 산업의 기업별 기술 경쟁력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경쟁이 본격화될수록 우주 산업에는 긍정적인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살펴본 달탐사와 스타쉽 시험 이 모든 우주 산업의 미래를 열기 위해 중요한 걸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주 산업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고요 기술 발전을 잘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빠른 기술 혁신과 문제 해결 속도가 우주 상업화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번에도 또 흥미로운 주제와 저희가 공부해야 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제가 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